스쿱스의 유럽에서 인해 전국의 유럽의 상위 100만원의 수상 바스도를 치면서 평원점을 막았습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도 맞으시겠네 그리고 전면만씩 정면을 맞으시고요 역시나 멋있는 스쿱빛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오른쪽을 끝쪽까지 바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면만씩 정면 아래쪽도 맞으시죠. 전면만씩 용내나 전사 팔스만 없이는 전사 타고병인데요. 용내나 포즈 좀 부탁드립니다. 전면만씩 옆에 용내나 포즈는 네. 용내나 포즈는 좋습니다. 장성버씨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르트이자 아스마의 이만 은성형을 맞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네. 왼쪽부터 맞으시고요. 그리고 정면을 맞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니트가 잘 어울릴 수가 있나요? 정면을 아래쪽으로 맞으시고요. 그리고 정면 뒤쪽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동영애씨는 이번 렌즈왕을 통해서 순수한 모습부터 강인한 전사의 모습까지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시죠. 오늘 느낌은 순수에 바깝습니까? 다 뒤쪽에 더 바깝습니까? 순수한 표정 부탁드립니다. 자 자 동영애씨 오른쪽도 봐주셔야 되고요. 순수 중기 보고 계십니다. 왼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끝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네. 감사합니다. 손톱씨 자체를 다시 보실게요. 오늘 아주 다단한 모습 시선 자연스럽게 네. 왼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뒤쪽까지 다양하게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요. 그럼 김재현씨는 원하는 부분으로 단단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단단한 모습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단단한 당찬 모습 좋습니다. 김재현씨 정면 오른쪽으로 네. 왼쪽 그리고 오른쪽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멋진 모습입니다. 김홍빈씨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른쪽을 그쪽까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으로 그리고 정면 뒤쪽으로 봐주시고요. 태양하는 권력을 갈망하게 된 똑똑하면서 가슴이 뜨거운 인물인데요. 자 권력을 갈망하는 강인한 모습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봐주시고요. 강인한 김홍빈씨의 모습입니다. 그냥 왼쪽으로 봐주시고요. 왼쪽으로 봐주시고요. 멋집니다. 김홍빈씨 자 그러면 우리 태양하 김홍빈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